왜 왔을까 내가 여길 보면 뭘 어쩌겠다고 이제 와서 누군지 알면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엄마요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 널 난 그날 밤 곧장 마을을 떠났다 니 엄마는 니가 볼이 새빨개지더러 우는 걸 보고도 딱 한 번 그 한 번을 안아주질 않고 떠났어 너를 자기 인생의 오점이라고 여긴 사람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궁금해하지도 생각하지도 마라 어떤 진실은 끝내 도착하게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멀고 먼 시간을 돌아서라도 꼭 가 닿아야 할 그 사람한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왜 지금인가 어떻게 당신인가 당신인가 어 어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